연 9천 퍼센트 사채업자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낸 믿기 힘든 대출이자 금리입니다. 협박을 해가며 폭리를 취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는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불법 사채업자가 거주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기 사실은 실전지 수색하러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금 2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들통난 겁니다. 집을 수색하니 명품 가방과 신발 40여 개가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천 퍼센트라는 믿기 힘든 고리사채업을 하던 이 업자에게 국세청은 6억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법 사금융 1차 조사로 적발된 탈세는 모두 163건.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게만 294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43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최고 3만 천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등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합동작전에 나섭니다. 검찰의 범죄 수익 한 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관은 국세청의 금융 조사 업무 역량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언하고 피해 신고 사례 천여 건을 분석하는 등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